자 오늘 말씀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제 23절에 보니까 호기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누가 이제 정리하고 호기 여쭤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왜 여러분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이 그치 맞아요 확실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결론은 적어요 적은데 이게 적은 게 보통 적은 게 아니라 너무도 적어 극소수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면 더 이제 들림 받은 숫자가 없대잖아요 들림 받는 수가 적대잖아요 너무 진짜 없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성 안에 그것도 성 안에 세마포 옷을 입고 멸류관을 쓰고 거룩한 길 다니는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숫자도 뭐 만에 하나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간증 듣잖아요 옛날에 뭐 80년대 천명이 하나라고 하지만 지금은 진짜 뭐 옛날 70년대 그 어 그 어떤 하든 뭐 피트만 목사인가 목사님 2000명이 그때 70년대 2000명이 죽었는데 그때 50명만이 그때는 진짜 엄청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당시는 진짜 그 당시에는 신앙이 정말 진짜 알곡들이 많았던 시대죠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그때 신앙은 우리 못 따라가죠 그렇죠 초대교회 때 신앙은 말도 못하고 생명을 내건 신앙이고 그때는 진짜 예수님 그러면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죽어 식구들로부터 다 따돌림 당하는 버림받는 그런 시대니까 정말 생명을 내걸고 초대교회 때는 사자밥이 되고 그때는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은 목숨 내가 죽는 각오로 믿었고 진짜 80, 70년대 그때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럴 때 2000명이 죽을 때 50명이 이렇게 피트만 목사님 간증에 의하면 50명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80년대에는 박용문 장로님이 말하는데 천 명 중에 한 명이 들어가더라 근데 한 90년 2000년대 어떤 집사님이 저희 유튜브에 간증에 올리기를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만 명 중에 두 명이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뭐 없죠 진짜 왜냐면 이 시대가 얼마나 보금이 희석이 되는지 보금이 정말 희석이 되고 진짜 이렇게 물에 물 탄지 뭐에 물 탄 것처럼 분명해야 되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진짜 성경은 정말 그거잖아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너가 생명의 길을 택하든지 아니면 너는 정말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성경은 그대로인데 왜 이 보금이 좋으면 좋지 하고서 왜 이렇게 희석이 됐냐 이거야 물에 물 탄지 뭐에 못 탄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우리 예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 우리 예수님이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이 성경이 뭐라고 하시나 성경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1대1의 관계가 너무 중요해 1대1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나 종검해야 돼 예수님과 내 관계가 정말 바르게 돼 있나 바르게 돼 있나 바르게 돼 있나 제가 어디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신앙인들은 너무 연약하대 믿음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자세히 보지 않고 그냥 그 설교 말씀만 듣는다는 거야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만 어떤 분이 말한 그 말씀만 막 듣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막 이렇게 씹어서 소화시켜서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봤어요 이렇게 할머니들 보면 위생적이지 않는데 옛날 노인들 이렇게 씹어가지고 애기한테 이렇게 먹여줘 그쵸?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가지고 고기 같은 거 뭐 같은 거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해서 먹이는 거야 우리 같으면 못 먹여 그치? 안 먹어 그치?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많이들 했대요 이렇게 입을 음 이렇게 해가지고 위생감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침도 묻고 막 세균도 묻고 했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이는 거야 마치 요즘 신앙인들이 마치 그런 신앙이 있는 거야 진짜 그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씹어가지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입에 넣어준 것처럼 이렇게 연한 풀 이렇게 이렇게 그냥 꿀떡꿀떡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초처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비바람이 치고 막 풍량이 일고 막 비바람이 치고 다 풍량에 그냥 쓰러지는 나약에 빠진 연약에 빠진 내 신앙이 없는 내 거가 없는 내 거가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장성한 장성한 자의 신앙이 되려면 고기도 내가 막 씹어서 먹고 막 뭐든 이렇게 내가 딱 씹어서 맛을 보고 하는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이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막 씨름하고 이 말씀을 막 읽고 하나님 앞에 막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앞부터 막 환란도 당하고 이렇게 채찍질도 받고 하나님 앞부터 징계도 받으면서 나의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씨름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보려고 또 몸부림을 치고 물론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아 , 쉽지가 않죠 남이 막 이렇게 얼려주고 달려주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가지고 그 말씀을 막 읽고 또 하나님을 또 직접 이렇게 징계를 받고 환란을 당하고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받고 이 과정이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렇지만 그것이야말로 내가 신앙이 자라가는 거야 내 신앙이 되는 거야 내게 되는 거야 요즘 신앙인들은 그렇게 연약이 편하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그냥 남이 다 해주기를 남이 그냥 이렇게 입에 떠 넘겨주기를 남이 다 해주기를 남이 다 해주기를 그런다는 거야 절대 절대 그래야 돼 절대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대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할 때도 어떤 집사님, 군사님 썼는데 헌금 얼마쯤 하고는 모든 기도 제목을 다 맡겨 떠넘겨 집안에 이런 모든 대소사 이런 기도 제목들을 다 떠넘기더라고 본인이 엎드리는 게 아니라 단지 이렇게 헌금 얼마 하고는 그냥 막 우리가 다 우리 주의 종이 알아서 하래 이거야 자기들은 이제 편하게 이렇게 살겠다는 거지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거야 우리 문제를 위해서 그런 식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절대 그런 신앙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훈련시키는 분이야 독수리처럼 강하게 이 둥지 안에서 이 독수리들이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젖을 뗐는데도 벌써 컸는데도 둥지에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때요 막 너플너플 막 해가지고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잖아 그럼 막 살겠다고 막 아우성 치면서 날개짓을 막 할 때 다시 낚아채서 딱 올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온실 속에 화초처럼 키우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를 어떤 여건과 시험 속에서도 아주 굳건한 반석 위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정말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고 시험도 허락하시고 그런 질병도 허락하셔서 정말 어떤 상황에서 눈 깜짝 안 하고 표떼를 바라보고 정말 독수리 날개침같이 날아오르고 어떤 마귀 시험이나 그런 환란에서 눈 깜짝 안 하고 확 나가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로 하나님과 그렇게 할 때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야 구천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되는 거지 여호수와 갈랩같이 오직 주만 바라보고 견고하게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셔 강한 군사 강한 용사 우리가 그런 환란을 두려우면 안 돼 그런 연단을 두려우면 안 돼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늘나라에 가려면 성경에도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될 것이니라 많은 환란을 정말 다위도 얼마나 사랑한 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근데 그를 택하여가지고 양 목자 양측이 그를 체켜가지고 보잘것없는 그를 택하여서 어때 기름 부으시고 어때요 많은 환란을 많은 사울왕을 통하여서 엄청난 고난 고난 그런 고난을 겪고서 그가 시편을 썼잖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막 쫓겨다닐 때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했어 예수님이 도와주시는 걸 체험했어 그와 함께하는 걸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걸 체험했단 말이야 그 와중에서도 우교삼을 쌓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쓰러져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날 피할 바위구나 나의 산성이구나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나의 방패가 되시는구나 이렇게 막 예수님의 그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지 우리가 그런 신앙이 거저되는 게 아니야 그 신앙이 다위가 같은 신앙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고 불같은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의 사람이 그저 되는 게 아니라고 이기는 자가 청구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지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의 삶이 뭐야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고 싸워본 사람이 싸울 줄 알지 싸워본 사람이 훈련을 아니 군대 나갈 때 훈련하고서 막 이렇게 전투하는 거 막 훈련하고서 연습하고 막 해서 실전해서 싸우는 거지 그렇잖아 아무것도 총 쏠 줄도 모르고 뭐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저기 마저 이렇게 쓰러지는 거지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용사가 돼야 돼 강한 자가 돼야 돼 강하고 담대한 자가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한 용사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여우수와 장군처럼 갈렙처럼 우리 예수님 손에 꽉 붙들려서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입사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같이 따라 읽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또 여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인데 또 어디야 힘쓰래 힘써 더 강조로 하는 거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갈래 들어갈까 이러지도 않아 건면하는 것도 아니야 좁은 문으로 갈까 우리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거기에 더 강조를 해서 힘써 힘써 생명 바쳐서 내 젖 먹던 힘까지 다 바쳐서 아주 그냥 목숨 바쳐서 팍 노력하라는 거야 노력하라는 거야 내가 이제 나이가 50인가 그러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 나이 먹으니까 이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또 몸도 쇠악해가 그래서 아파서 죽는구나 노인들이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는 거야 그 말이 이해가 가 그리고 엄청 피곤해 영적으로 눌려서 그런지 하여튼 이렇게 하니까 영적으로도 막 이렇게 묻어서 그런지 이렇게 몸도 무겁고 또 이게 아기가 엄청 또 공격도 하고 응 이렇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이야 들림받을 신부들이라 그런지 이게 엄청나게 공격도 세구나 응 장난질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이제 하 그 기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도 사도 바울의 그 고백들이 막 이해가 가는 거야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라 나를 막 나를 쳐서 진짜 응 내 몸을 치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지 내 몸을 쳐서 너가 복종해라 응 깨어 있어라 그리고 뭐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뤄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들죠 자긍하지 말라고 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제 서 있는 자라고 생각할 때 막 이렇게 뭐 예수님이 칭찬도 해주시고 아 내가 볼 때 어 저 사람은 벌써 이렇게 쓰러졌는데 나는 그래도 어떻게 같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도행하고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 보면서 우쭐해져 근데 성경에 노마서인가 어딘가 보면 그 꺾인 꺾인 나무가 나무가 있는데 나뭇가지가 꺾였어 근데 너는 돌 감남나문데 참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어 근데 그 너는 꺾인 그 나무를 보고 자긍하지 말라는 거야 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 거니까 너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나이 나되면 하나님이 은혜니까 정말 우리 바리세인과 세리의 기도 보면 알잖아 어 세리는 팍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막 나는 어 그렇습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막 그럴 때 바리세인 뭐야 나는 이래의 금식도 하고 십회저도 하고 어 저 사람같이 죄도 짓지 않고 으롭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세우리를 으롭다고 해주셨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낮추라 항상 응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줘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으라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줘도 항상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고 살으라는 거지 사도 바울도 응 난 괴인 중에 죄수고 그러나 나이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살으라는 거야 항상 마음을 낮추라고 그래서 자긍하지 말라 응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런 공부의 말씀을 주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잤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났어 5시인가에 일어났어 한 12시인가 18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 5시 4시인지 5시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새벽에 일어나서 그냥 막 이불 다 개고 막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본다고 막 앉았는데 기도를 했나 하여튼 그랬어 하나님 사랑한다 어쩜다 하고서 그런데 너무 막 피곤해 몸이 그래가지고 아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또 누웠어 한 한 시간인가를 누웠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어 6시 반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 5시 반 7시 반인가 기억도 안 나 한 시간인가 누웠어 그래서 또 일어나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한 대도 또 피곤해 한 대도 또 피곤해 또 누웠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찬양을 주는 거야 찬양 가사로 그 찬양 가사가 꼭 예수님 말을 하는 것 같아 찬양 가사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말하는 것 같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 찬양 가사가 마치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 같아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모르느냐 늘 깨어있어라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 말씀을 하는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아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우리가 지지지난 번에도 설교했잖아 깨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 주님 마주 준비해라 막 설교했어 그치? 열천의 비유 막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직접 깨어있어라 주 마주 준비해라 내가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야 친히 친히 나한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뭘 해야 될지 진단을 해주신단 말이야 예수님이 1대1 관계가 되면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줘 너 자긍하지마 교만하지마 그리고 늘 깨어있어 주님과 동행해 잠들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님 오시는데 나보고 깨어있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구나 이렇게 사인을 해주신 거야 말씀을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들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나한테는 친히 들림 준비를 해야겠구나 들림 준비를 해야겠구나 최근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바라시나 목회를 해야 되나 목회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이거 말고 이제 더 큰데 넓은데 가가지고 더 많은 성도들을 막 전도해서 아니면은 뭐 뭘 이렇게 해야 될까 막 이런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그냥 주님 오실날만 고대하고 살면 되나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물론 유튜브 하는 것도 은혜고 이렇게 또 주일날 와서 설교 이렇게 또 들어와서 같이 설교 이렇게 은혜 나눈 것도 은혜인데 그치? 근데 이제 근데 뭘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이 막 생겼단 말이지 그럴 때 또 목사님에게서 또 은혜를 주시는 거야 남편 목사님한테서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마음을 확 주더래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부부를 아낀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부부를 아끼는데 틀림 준비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 왜냐하면 어디 가서 교회를 막 해서 많은 성도들을 막 이끌고 무슨 사역을 막 하면 거기에 메워가지고 거기에 메워서 거기에 메워서 틀림 준비를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림 준비를 할 수 있게 적당하게 막 놀리시지도 않고 너무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그 왜 우리 섬에 있는 목사님 얘기 들었잖아요 간증 섬에 할머니 세 분 앉혀놓고 목회를 했는데 거기서 날마다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서 목회하라고 하시니까 순종하면서 거기서 항상 하는 일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그러고 사셨는데 예수님 나라에서 그렇게 멸관을 쓰고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부부에게 내 영혼이 중요하다고 준비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부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맞을 준비시키느냐고 이 환경을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다른 데 막 이렇게 다른 거에 막 알아보고 다니고 막 어디 시골에 어떤 교회를 알아볼까 어디 시골에 어디에 집을 알아볼까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것을 막 헤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우리 부부한테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노상 회개하고 아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그렇게 막 휘둘리지 않게 사역에 우리 부부한테는 아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마음을 딱 정화한 거지 아 그러면 내가 딸은 내 마음이 막 흔들리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딱 예수님 앞에 고정하고 아 들림 받을 준비만 하면 되는구나 기도로 말씀으로 회개로 그게 마음이 딱 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 데 있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은 너를 알아 저를 알아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우리 토니도 보면 그러잖아 토니가 다른 사람이 막 하면 와요 토니는 올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강아지들 제가 이렇게 밖에서 보면 주인이 이렇게 하면 주인만 따라가잖아 양도 그렇대 양도 양도 그렇대 주인만 따라간대 양들도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데도 눈도 이렇게 안 보이는데도 잘 이렇게 눈이 나쁘대 양들이 미련하고 근데 주인의 은성을 듣는다는 거야 그 양들의 이름도 다 부르고 막 그런데 양이 양이 이름을 다 이렇게 져가지고 우리 강아지 유기견들 키우는 그 사람들 몇십 마리 몇백 마리 키우는데 보면 이름이 다 있더라고 그 많은 강아지들도 이름을 하나하나 줬더라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양들도 이렇게 불러면 오는 거야 주인에 따라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양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잖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는 나를 알며 저 사람 저 양들이 예수를 알아 또 나도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는 이라 이런 관계가 된다는 거야 이런 관계가 근데 그런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기까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까지 1대1의 관계가 되기까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고가 따라 수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이 먹여주는 그렇게 먹고서 그 관계가 되겠냐고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앞에 친히 나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 앞에 친히 내가 무릎을 꿇고 환란을 당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연단을 받아가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몸부림 쳐가면서 그분을 만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예수님이 바로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랬잖아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 그치? 그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나마 좁은 문 좁은 길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여기서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 써라!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 써라! 근데 그 좁은 문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야 예수님 좁은 문 좁은 길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야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 다윗이 다윗이 마치 그 여완은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처장에 두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마치 그 다윗이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야 그때 내 뜻을 내 뜻을 버려야 돼 내 뜻을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고 예수님 따르려면 예수님은 높아지게 하시지 않아 보니까 낮은 길로 이끄셔 사람들 앞에 이렇게 영광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이런 길로 안 이끄셔 예수님 이끄시는 길이 낮은 길이더라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아무도 안 알아주는 어떻게 보면 초라한 길일 수도 있어 멸시천대가 따르는 길일 수도 있어 무시당하는 업심여긴 당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런 삶을 사셨잖아 또 희생과 고난의 길일 수도 있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걸 보니까 오직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야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는 삶이야 신부의 삶이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세상 세상 즐거움 기쁨 하나도 없어 세상 기쁨 즐거움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 예수님 가다 보니까 그런데 오직 나만 바라보래 또 예수님만 따라 보니까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얘기를 경험을 어떻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나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나를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내려놨다는 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때로는 말을 말을 안 하게 할 수도 있어 예수님이 말하지 마라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따르는 길이 정말 뭐라고 표현할까 진짜 내가 죽는 길 같아 답답해 너무 힘들어 뛰쳐나고 싶어 솔직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와 신난다 이런 길은 아니더라고 그런데 그런데 이 길이 예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야 보니까 예수님과 더 하나 되는 길이들하고 해보니까 가보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늘 음성을 들어 예수님이 늘 함께 하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 그러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기뻐 감사해 비록 좁고 협작하고 정말 힘들고 그런데 환란도 겪고 고난도 때로 겪고 많은 그런 일이 있어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 길을 가야지만 이 길을 가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거야 이 길을 가야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냥 가사 우리가 불렀지 내가 가사를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가 한번 읽어볼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여기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그죠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는 거야 바로 그 길이 주의 길이야 좁은 길이야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다고 예수로만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 삼겠다 좁은 길 가는 사람이 바로 그거야 예수님으로 내 기쁨을 삼고 내 만족을 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좁은 길 가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주의 평안을 내가 받아 주의 평안 주의 평안을 주의 평안을 부어줘 근데 영생복을 받아 세상에서 부귀 영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의 길을 가다 보면 근데 주의 평안을 내가 받고 영생복을 얻는데 자 또 2절에 보니까 주도 곤욕 당했으니 이제 주의 길 가면 좁은 길 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나도 곤욕 당하리 모세가 애굽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히브리스에 나와 애굽에서의 그 받을 영광 다 버리고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보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했다 그래 모세가 그걸 택했다 하는 거야 저도 그런 체험이 있었어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데 옛날에 주의 길을 가다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든 거야 주님 위에 살려고 하다 보니 그래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갔어 다시 세상으로 가서 막 돈 벌었어 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막 벌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에 평안이 있잖아 평 주님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랄까 평안이랄까 뭐 하나님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있잖아 평안 평안 그게 샥 걷어 가시는 거야 샥 너무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평안을 샥 걷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에는 돈이 없어도 평안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았는데 이제 너무 물질이 어렵다 이거야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막 돈 벌었어 가가지고 세상 나가서 주의 길 안 가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평안을 샥 걷어가 근데 너무 공고해 마음이 너무 불안해 진짜 너무 평안이 없어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잖아 야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구나 이 평안은 돈으로 이게 돈으로 살 수가 있어 이 은혜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예수님이 나의 법에 삼고 이게 돈으로 환산이 되냐고 천국을 내가 돈으로 살 수가 있냐고 영생을 이걸 돈으로 내가 살 수가 있냐고 금같은 믿음을 내가 돈으로 살 수가 있냐고 들림 받는 걸 이걸 돈으로 살 수가 있냐고 돈으로 환산이 안 돼 그치 천국도 천국에 가서 미국 같은 나라에 뭐 그런 것도 있잖아 돈이 몇십억 있고 그러면 가서 돈으로도 그날에 영주권이고 뭐 딸 수 있어 시민권이고 몇십억 있고 막 그러면 근데 이거는 천국에 몇십억 가지고도 안 되고 몇백억 가지고도 안 돼 그런 거는 살 수가 없단 말이야 이 평안조차도 못 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세상에서 막 했는데 돈은 벌어도 다 나가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 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주님 앞으로 다시 왔단 말이야 다시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그 모세의 말씀을 주시도마 히브리서 말씀 그 모세가 애교배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어 하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야 고난받기를 택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이 말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야 그게 영생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한마디로 천국 가는 길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게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찬양이야 367장에 2절에 보니까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주님이 멸시천대받고 나도 멸시천대받고 주도 그런 곤욕을 당했으니까 나도 받으리 우리 지난번에 찬양 불렀잖아 겟세만의 동산에 응?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그치?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대 우리 많이 겪어봤어 세상 친구 간사하대 그치? 쓰면 뱉고 닮은 삼키고 나만 알고 다들 이익이 안되면 다 버려 그런데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님 참 친구 나의 참 진실한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예수 날 버리지 않네 응? 나와 늘 동행하신단 말이야 날 떠나지 않는단 말이야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사랑을 막 받아 그 길 가면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봬 예수님이 날 사랑받고 예수님의 빛난 얼굴 본단 말이야 그 길 갈 때 예수님이 동행하신 모로 원수들이 미워하나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 원수들이 미워하나 원수들이 가만두지 않아 마귀들이 공격해 스타탐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아 엄청나게 공격해 염려할 것 없어 예수님이 보호하시니까 또 3절에 내가 핍박당할 때에 핍박이 온다는 거야 그 길 가면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품에 안기고 주의 품에 안길 수가 있어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를 또 받을 수가 있어 그 길을 갈 때에 예수님 따라갈 때에 많은 위로를 받은다는 거야 내가 핍박당하면 예수님 품에 안길 수도 있고 세상 고초 많이 당하면 많은 위로를 받아 예수님부터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거 무엇이냐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야 그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셔 나에게 기쁨 주셔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이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야 이 영생의 길이 이 좁은 문이 좁은 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이 길을 비록 세상에서 고초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외롭고 외롭고 힘들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괴롭지만 예수님이 사랑해 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것이고 품어 주실 것이고 말씀해 주실 것이고 또 영생의 길이 보장되고 우리는 그 길을 예수님이 힘써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이 길을 힘써서 들어가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우리가 또 들어간 자는 끝까지 견뎌야 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들어간 자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도중 하차 하지 말라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어떠한 핏박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매달려 주님 앞에 울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찬양이 있어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견디지 못한 슬픔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이 견딜 수 있다는 거야 넘지 못할 산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이 넘어간다는 거야 우리가 그 발자국 모래 위에 발자국 그 강증 알잖아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이 이렇게 두 발자국이 있었대잖아 근데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둘이 이렇게 동행을 하는데 가장 인생에서 힘들고 괴롭고 고딴스럽대 발자국에 한 발자국 그래서 막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대잖아 이때 왜 예수님이 안 계셨냐고 내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였는데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었느라 내가 너를 업고 갔노라 우리가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볼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에 설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 나도 요번에 힘든 지난번에 설교처럼 지난번에 설교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 전도사님이 회복이 되시고 또 시간도 조절해 주셔가지고 이제 11시에 와서 3시에 가 그리고 많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나에게 힘도 주실 것이고 격려도 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안아도 가실 것이고 업어서도 가실 것이고 비바람 가운데 태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능이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뤄놓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레 겁먹고 그치? 지레 겁먹고 그리고 할버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담대해야 돼 용기가 있어야 돼 천국은 친누한 자의 것이라고 정말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해보는 거야 이 길밖에 없잖아 지난번에 지지만 한번에도 설교했듯이 이 길밖에는 없어 우리 살 길은 이제 들림 받는다 하잖아 들림 받는 것밖에 길이 없어 왜 우리 쥐도 고양이한테 막 쫓기다가 이제 막다른 도로에서 쫓길 데 없으면 막 쥐를 막 공격한다잖아 쥐 고양이를 쥐가 고양이를 막 공격한대 막 이판사판 저판이다 그러면서 막 막 공격을 한대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해보는 거야 아니 들림 받는다잖아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생각해봐 나이가 이제 30대밖에 안 됐고 아빠랑 나랑 50대 60대 천국 갈 나이가 아니잖아 지금 죽을 죽어 내 마음대로 죽지도 못해 죽는다 소리도 안 하셔 아프지도 않아 이렇게 뭐 그렇게 막 죽을 것 같이 아프지도 않아 근데 예수님은 오신다 해 예수님이 곧 온대 준비하고 있으래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들림 받을 준비를 해야지 아니 들림 받을 준비하는 게 어렵대 그리고 몇 명도 못 들어간대 그걸 어떻게 많지 않대 들림 받을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들대 그렇지만 그 길을 많이 살 길이니까 목숨 걸고 그냥 덤벼야지 어떻게 해 목숨 걸고 그럼 들림 안 받고 남으면 남으면 또 숨겨야 할 자신은 있나 숨겨야 할 자신은 숨겨야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그냥 숨겨도 아니야 고문당하고 숨겨 한대 고문당하고 도망다 해야 한대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힘쓰라는 거야 힘써 오늘 하나님이 무슨 설교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전하라고 좁은 문 좁은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너무 소원하는 거야 또 유튜브에 듣는 그 사람들이 그 길 가기를 소원하는 거야 예수님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니까 제발 가라 그러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는 거야 오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그게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예수님 섬 잡고 가는 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곤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환란도 당하고 외롭고 힘들지만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받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는 길이니까 능히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라 무서워하지 말고 나 못 가 나 못 가 하지 말고 가라 갈 수 있으니까 가라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이 초통하는 거야 가라고 그 길 가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주야 열어주셔서 하면 저가 대답할 거로 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러면서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러니까 27절에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마태복음의 책장을 보면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막 떠나라 지옥으로 가라 떠나가라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뭐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되고 목사님도 되고 주의종도 되고 주의 이름으로 집사도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또 막 부흥회도 인도하고 막 이렇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큰일을 했는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 앞에서 막 먹고 마셨고 우리 주님 했는데 내가 너 행악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뭐냐면 주님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넓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주님 위에 산다 하지만 우리가 넓은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천국에 간다 그 소리야 우리가 설교 맨날 설교 하잖아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살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뭐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손잡고 갈 때에 예수님이 연단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랬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저의 삶을 알잖아요 제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왜? 예수님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진짜 너무 어려웠어 간증하잖아 여기에 막 영혼들 붙여주면 그 영혼들이 이끄야 되고 막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감동이 와도 감동이 어떤 감동이 와도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일도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말하는 거야 목사인데 그 당시에 목사였는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야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본인 자신들을 내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나 예수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봐 내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있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 예수님과 손잡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살고 있나 점검을 해보라고 나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 듣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 왜?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으로 나갔어 목회의를 하면서도 그리고서 악을 행했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 왜?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먹고 마셨는데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 가로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니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그러니까 행악한다는 거는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야 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았다 이거야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지 않았다는 거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거야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 근데 이번에 전도사님은 우리 집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오른편 왼편 그거 이렇게 비유가 나오잖아요 오른편 왼편 그 비유를 주는데 내가 병 들었을 때 내가 병 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줬고 그런 말씀이 나와 내가 떠돌았을 때 너희가 영접하였고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 들었을 때 너희가 정말 치료해 주었고 이런 말씀이 나온다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근데 전도사님을 이렇게 보내주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아픈 거잖아 아팠는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니까 그런 일을 시키더라고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 보면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시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땠냐면 그 일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할 때 바로 여기에서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강신영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우리 이름 넣어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신영이는 자기 이름을 넣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하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있을 때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될 듯이 여기에서 말씀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이 아시잖아요 박보영 그분이 간증을 하시더라고 어느 날 그분이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환상이 열려줬대 환상이 환상이 열려줬는데 정말 시커만 옷을 입은 시커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넓은 길 아주 그냥 그 넓은 길이 보이더래 근데 그 넓은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가더래 세상 사람이겠죠 그쵸? 세상 사람이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그쵸? 행악하는 사람들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더래 근데 또 한 우리가 또 보이더래 또 한 사람 이렇게 또 길이 이렇게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래 중간 중간에 가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길을 보여줄 거야 근데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었대 검은 옷 그래가지고 물론 세상 사람들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행악하는 사람들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이렇게 죄를 짓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근데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근데 또 한 길이 또 있는데 중간이더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 어? 그러니까 넓은 길도 아닌 좁은 길도 아닌 중간 길이 있더래 또 중간에 가는 사람들이 있더래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회색 옷을 입었더래 회색 옷 감이 오죠 감이 올 거야 회색 옷을 입었더래 근데 그 사람들도 너무 많은 숫자더래 너무 많은 숫자더래 근데 그 사람들도 가운데 길로 가더래 가운데 길로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냐 누굴 것 같아요 무슨 사람들일 것 같아 회색 옷을 입었어 근데 가운데 길을 가 왜냐면 예수를 믿는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더래 양다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더래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중간 응? 중간 우리 제시카 유흥 목사님이 설교하시잖아 그치 처음에 1단계는 뭐야 육신의 사람들이 되잖아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다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지 그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줄일 만은 왔다 갔다 서양적으로 살면서 서양 사람이랑 같아 그치? 그런데 이제 2단계인 사람들은 좀 나은 사람들이야 2단계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들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냐면 헌금도 하고 십일저도 하고 기도도 할 줄 알아 그런데 양다리 걸치고 있더래 양다리 양다리 어? 양다리 뭐야? 아까 얘기했잖아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어야 되는데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타협하지 않는데 마귀와 하나님을 겸에 섬길 수 없는데 응?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산단 말이지 천국도 가지만 이 땅의 것도 취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바하를 택하냐 하나님 택하냐 너는 택할 나와 내지만 오직 여와만 섬길이라 정말 예수 예수님만 바라봐야 사는 거야 오직 주만 바라봐야 사는 거야 오직 주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이걸 엄청 강조하시네 유튜브 듣는 사람들 이거 엄청 알아야 되는가 봐 신앙이 그런가 봐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지금 막 그러시네 양다리 걸치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강하게 지금 엄청나네 이런 사람들이 많나 봐요 양다리 걸친다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고 지금 어? 양다리 예수님이 지금 그러니까 물에 물 탄 적 술에 술 탄 적 이런 거 신앙생활한다 이거야 지금 예수님이 둘 다 쥐고 있다 이거야 지금 지금 예수님이 엄청 강하시게 그냥 지금 열변 이게 지금 유튜브로도 들으니까 또 제가 이거 하면은 또 그 사람들 다 또 이렇게 저기 예수님 맞을 예복 입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같이 예배 드렸잖아 그 사람들이 다 듣거든 응?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 봐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어? 바리세인 같은 사람들 지금 이게 좀 엄청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지금 엄청 우리 예수님이 아주 경고하시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어? 바리세인들 그러니까 세상과 짝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텔바니 응? 말씀도 알아 기도도 해 헌금도 해 11조도 해 주의성수도 해 그런데 뭐야? 양다리 걸쳐 마귀도 섬겨 죄도 죄도 져 적당히 탈파하면서 살아 적당히 적당히 술도 꼬짝꼬짝 마시고 적당히 TV연속곡 드라마도 보고 적당히 놀러도 다니고 그러고 산다고 이런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어 또 왜? 목사들도 그렇게 사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지 이게 옳은지 알 수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살면 절대 세상과 탈파하지 않게 하신다니까 성경을 봐도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가 뭐냐면 여자로 더불어 덮이지 않고 정절이 있고 이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 사랑치 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딱 못을 박잖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 섬기지 마라 딱 다 못을 박잖아 성경 봐도 나와 내지 오직 영어만 섬기리라 딱 못을 박잖아 어?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열불 나시는 게 그 사람들 들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지금 이거 뭐야 천국은 가고 싶어 천국은 간다 또 착각을 해 난 들림 받을 것이야 착각을 해 근데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드림 못 받는다 지금 이거야 예수님이 마음 아파셔서 데리고 가고 싶지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어 천국에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응?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알잖아 그래도 하나님 믿잖아 믿잖아 근데 많은 많은 태반이 지금 양다리 걸치고 산다니까 지금 양다리 걸치고 지금 이게 설교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네 이 몸 지금 뭐를 하나님이 유튜브도 듣고 또 이렇게 우리 또 성경 공부 모인 그 사람들 또 듣잖아 지금 그거 얘기하시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지 말라 이거야 양다리 바리새인들처럼 응? 그래서 회색 옷을 입고 그 가운데 길로 가더래 가운데 길로 소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누구야 보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가운데 쯤에 사람들인 거야 너무 많더래 너무 많더래 회색 옷을 입고 적당히 탈파하면서 세상으로 확 나가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확 절대적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지도 않고 응?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라 이거야 나만 사랑하라 이거야 응? 성경에 나오잖아 그 누가 보금 14장 25절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 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릎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비 자기 목숨까지 비화하자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정말 주만 위에 살겠습니다 할 각오로 가라 그러는데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와만 섬기고 나만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십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은 말로는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어쩌고 하면서도 그 삶은 여전히 죄를 짓고 마귀를 따르고 산다 이거야 여우정이 불평하고 엄망하고 시기질도 하면서 세상 거 막 즐기면서 막 하면서 예수님도 천국도 가고 마귀도 따르고 울고 산다 이거야 지금 근데 천국 간다 착각하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착각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고 또 교회에서도 그걸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말해 왜냐면 그 주의 정도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 보금이 그러니까 이 시대 보금이 이 시대 보금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천국 갈 자가 그래서 없는 거야 다 지옥 간다는 거야 들림 못 받는 거야 근데 들림 받는다 착각하고 산다 이거야 천국 간다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살면서도 예수님이 성경은 변하지 않잖아 하나님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잖아 근데 이 보금을 전하지 않는다고 이 보금을 그러니까 제시카 요원 목사님이 막 막 그냥 열변 토하잖아 토하잖아 그렇게 살고서 무슨 천국 가냐고 아니라고 막 그러잖아 착각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넓은 그러니까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같이 정말 주여 주여 기도도 하고 막 하면서도 현금도 드리면서도 죄를 타협하면서 죄를 져가면서 완전히 하나님도 성기고 마귀도 성기면서 그러면서 나는 천국가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들림 받을 것이야 하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 이 많은 물이 가고 있다고 지금 아 태반이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또 산다고 모르고 그거는 예수님 앞에 붙들여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돼야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 알려주신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알려주신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알려주신다고 예수님이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하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그걸 깨닫게 해줬다고 예수님이 그걸 이끌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 길로 가게 하신다고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내게서 불러 연단하면 믿음을 사라 안약을 사서 바르고 그냥 오저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만을 위합니다 이렇게 주님 나의 방패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십니다 하고 가라고 예수님 나의 전부심도 하고 성경 변함이 없다고 근데 요즘은 이게 희석됐어 보금이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다 그냥 입술로 예수님 영접합니다 어쩐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줄 알아 그렇게 사는데 구원받는 줄 알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양다리 걸치면서 세상도 적당히 이렇게 즐기면서 예수님 앞에 그냥 교회 나가면서 헌금도 하고 적당히 기도하면서 상적으로 이 마음은 우상이 가득 차고 이 마음 안에는 여전히 탐력과 탐심으로 우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착각 속에 아 나는 구원받아 나는 천국 가 이러고 산다고 예수님이 너무 막 안타까운 거야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막 하면은 막 알려줄 텐데 그러지도 않고 너무 지금 안타까워서 너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불쌍해서 지옥 갈 텐데 남을 텐데 못 데리고 간다는 거야 못 데리고 가 데리고 갈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데리고 가지도 못해 그럼 내 착각 가는데 그러고 살고 있어 안타까워 안타깝다고 지금 예수님이 막 와 너무 안타까운 게 말도 못하네 표현할 길이 없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는 구원받을 것이야 난 천국 갈 것이야 난 장노야 난 집사야 난 목사야 교회에서 찬양과 성가대 봉사하고 있어 교회에서 내가 무슨 직책이 있어 부엌 봉사해 난 당연히 천국 가 우리 목사님이 막 칭찬해 주시고 우와 무슨 집사님 착해요 훌륭해요 우리 집사님 최고예요 대단한 줄 알아 그리고 살면서 나는 의롭다 생각해 난 당연히 천국 갈 걸로 알아 지옥 갈 걸로 절대 안 믿어 왜? 그거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엎드리고 회개하면서 막 무릎 꿇고 징계 받아가며 나가지 않거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았거든 그리고 그런 삶 살길 싫고 싫고 오직 주만 바라는 모든 걸 내려놔야 되는 내가 아끼고 사랑했던 그 모든 물질이며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더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주님 찬양할 수도 없어 근데 근심 걱정 계속 해야 되거든 근심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무질 걱정 무슨 무슨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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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살고 싶거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지 않거든 피곤하거든 너무 힘들거든 어떻게 그렇게 살아 돈도 좀 돈도 좀 돈 불릴 생각도 하고 주식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집도 좀 늘릴 생각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예수님만 부기영화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 능력받고 고난받으면 어떻게 해 활란받으면 어떻게 해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 그리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 길로도 안 가 적당히 그냥 천국은 가야지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은 가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교회에다 가야지 헌금해야지 목사님한테 상 받아야지 인정 받아야지 적당하게 믿어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진 못하지 그냥 세상 것도 취하고 싶으니까 적당히 놀고도 싶고 적당히 부기영화도 취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도 삶도 누리고 싶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냥 먹든지 마신다 주를 영광히 하고 주만 바라보라 이거야 그래야 들림 밤뜬다고 두 가지 다 택할 수 없는데 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너무 마음 아프다고 지금 마음이 찢어지신다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받으신다고 대부분이 이 사람들 때문에 아니 지옥 갈 사람이야 뭐 그렇다 쳐 그치 근데 이건 하나님도 하나님을 믿는데 내려놓지 않고 살아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당연히 청혼 갈 걸로 알아 또 들림 받을 걸로 또 알아 자기는 그렇게 믿고 있어 예수님 사랑한다 해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고 고통스러우시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는 들림 받을 사람으로 막 기뻐하는 동시에 남은 사람으로 마음이 찢어지더래 예수님 마음이 남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도 사랑하니까 그들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조차도 우시잖아 너무 마음 아팠어서 그 영혼들 보면서 마음 아파서 울잖아 지옥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야 그 길로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라 내가 알려줄 테니 내가 가르쳐 줄 테니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이고 어떻게 해야 영생의 길이고 어떻게 해야 들림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알려줄 테니 남의 말 듣지 말고 그 희석된 복음 전하는 그 복음 말씀 내 귀에 들릴 특기 좋고 부드럽고 정말 먹기 편하고 여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천국 가요 우리는 다 들림 받아요 우리는 다 아주 편하게 살면 돼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누려야죠 우리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삽시다 그럼 복음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내 말을 예수님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나한테 얘기했잖아 나한테 내가 얘기했잖아 그게 뭐가 아니 50이 돼가지고 피곤하니까 잤어 너무 피곤해 11시인가 12시에 잤단 말이야 4시인가 5시에 이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말씀 부르는데 너무 피곤해졌어 근데 예수님이 그러더라니까 늘 깨어있어라 내가 도적같이 올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있는 말이야 내가 도적같이 올 줄 알지 못하느냐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그럼 누가 말해주냐고 그런 말들을 아유 4시 5시에 일어났어요 그 기도하다가 또 주무셨어요 아유 훌륭하네요 아유 훌륭하네요 나는 그냥 쭉 자요 9시 8시 9시 10시까지도 자요 아유 그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기도하다가 주무셨어요 아유 훌륭해요 그럴거야 그치 아유 나는 기도도 못해요 못 일어나요 그렇가냐 예수님은 예수님은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말씀한단 말이지 아니 이렇게 살면 무슨 자긍할 것이 있어 자긍할 거 없어 유튜브에 조회수도 얼마 안 나와 뭐 구독수도 16명밖에 안 됐어 근데 무슨 자긍할 게 있어 아무것도 자긍할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교인이 해봤자 얼마야 없잖아 근데 무슨 자긍하지 말래 나보고 자긍하지 말아라 자긍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마 왜? 전도사님 보면서 아유 나는 아니지 이랬단 말이야 마음에 나도 한구석에 아유 난 저 정도는 아니야 그 전도사님은 어떤 저런 모습 보고 야 나는 멀쩡하지 아유 나는 저렇지 않아 난 열심히 기도하잖아 아유 나는 아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런 판단하는 너보다 낫지 이런 마음 하나님이 꿰뚫어보시는 거야 아유 나는 유튜브 돼 아유 난 들림 받아 아유 나는 섰어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는 거야 그 마음 중심을 아무한테도 내색도 안 했는데 말하지도 않았는데 티내지도 않았는데 자긍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자긍하지 마 어? 너도 꺾일 수 있어 꺾을 수 있어 어? 넘어지는 자들 보고 자긍하지 마 하나님이야말로 그렇게 징계를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야말로 그렇게 경고해줄 수 있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 중심을 내 마음을 어? 천국에서 어떤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말 보는 게 아니라 말도 보지만 이 중심을 보더래 중심을 어? 중심을 보더래 내가 가늠하지도 않았어 근데 넌 가늠한 자야 왜? 마음에 가늠하는 마음을 품었단 말이지 어? 어? 너 나는 정말 미워하지도 않는데 마음으로 미워한 걸 너 그거를 이렇게 하나님 그 마음에 마음을 마음과 생각을 같이 보시더래 어느 분이 천국에서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은 사람은 이 외모를 보잖아 이 겉에 겉에 내가 말도 안 하면 모르는 거야 상대방이 표현 안 하면 몰라 그치? 속일 수 있어 아 내가 하늘을 미워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지 이렇게 겉으로 아 이렇게 하면 몰라 그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까지도 다 보시고 다 이렇게 연락하신다는 거야 마음까지도 본다는 거야 어느 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 되지 않고 이 말씀을 이렇게 막 읽었어 어?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눈에 뜨게 다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 그 구절 가운데 그런데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말을 수시로 읽었는데 그날 따라 이 구절이 이 구절이 성경에 있었나 할 정도로 그 말씀을 딱 주더라는 거야 나한테 그 말이 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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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절이 이 이 사낭장에 있었나 할 정도로 그때 발견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찝어준 거야 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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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과 생각이 입과 혀가 쟁할 물려달라고 예수님이 마음과 생각 입과 혀 지켜달라고 우리가 생각으로 얼마나 죄를 졌는지 생각으로 연속곡 옛날에 드라마 무슨 또 나쁜 생각 나쁜 생각 혀 머리가 세상 생각 악하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것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보신다면 내 심장 패부를 다 아시니까 남이 모르는데 이런 이런 과정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해야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좁은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 이런 관계가 돼야 이런 관계가 돼야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행악하는 모든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거야 뭐야 좁은 문 좁은 게 이런 관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니까 행악하는 자들인 거야 불법을 행악하는 죄를 짓다 이거야 간음하고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불법을 행하고 세상과 저 땅이 타협하고 이 가운데 길에 있는 이 사람들 떠나가야 많은 사람이 온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이게 적당히 물에 불탄듯 술에 술 탄듯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거야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가르치셨고 막 그런다는 거지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이런다고 그 사람들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디 가 다 지옥 가더래 이 가운데 사람들 다 지옥 가더래 제시카 목사님 말하잖아 두 번째 단계의 바리새인들 다 지옥이라고 난 판단하고 정제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양다리 걸 지고 양다리 걸 지고 그니까 이 성도의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잖아 그런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더래 그래서 박부영 목사님이 나머지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적은 무리더래 너무 적은 무리더래 하얀 옷을 입었더래 하얀 옷을 흰 옷을 그러니까 고룩한 자들이란 거야 고룩한 자들 극소수만이 그렇게 가더래 신부들은 더한 높은 단계야 거기에서도 성도의 단계에서도 더 윗단계라잖아 당연히 그렇게 갈 뿐만 아니라 좁은 길로 고룩한 삶만 오직 예수 오직 주만 바라고 살 뿐만 아니라 그분께 오직 사랑과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더 높은 단계라잖아 예수님이 그냥 찢어지는 거야 그 가운데 사람들 때문에 적당히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사니까 예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좀만 그 사람들이 좀만 하면 이리로 갈 수도 있을 거야 나처럼 거기서 이렇게 돌이키면 오히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잖아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잃어버린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진짜 복음을 그래도 들어보고 그래도 믿어보려 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편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짜 이 교회 안에서도 진짜 알고까 쭉쩡이가 갈라지는데 그치? 그러니까 정말 나가서 복음 전화하고 어쩌고 하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구원을 해야 되는 거야 구원을 해야 되는 거야 착각 가운데 난 들림받아 난 천국가 회색 옷을 입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난 판단 정제하면서 막 죄를 져가면서 세상껏 취하면서 사는 그들에게 정말 이들의 복음 이들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이들의 구원이 유튜브 그래도 막 설교 듣고 이런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겠지 여기 듣고 저기 듣고 보면 들림받을 것이다 그런 거기에 막 들어가서 막 많이 들 듣더라고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많이 붙어 몇만 명 막 이렇게 해 근데 거기 보면 다 들림을 준비를 하는 거야 보니까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놓잖아 뭐지 그거 밑에 쓰는 거 댓글 그러면 다 들림 받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막 거기에 아우성 쳐 거기 밑에 그 목사님도 그러고 백신 맞지 말자 어쩔 수 있어 써 놓은 거 보니까 우리가 피할 곳은 들림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야 다들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 막 진짜 목숨 걸고 백신 안 맞아 막 직장에서 딸 얘기도 하고 막 가족들한테 핍박을 받고 막 이러더만 교회에서도 나오고 근데 들림 받을 거라고 막 하지만 정작 하나님 보실 땐 들림 못 받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거기 제시카 유흥 목사님도 몇만 명 3만 명 막 붙어 있잖아 근데 제시카 유흥 목사님도 얘기하잖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예수님이 알려주셨다고 염소들도 많이 붙어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줬대잖아 아닌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듣는다고 한다고 없다고 그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지금 지금 예수님이 막 너무 아픈 거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가운데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데리고 가고 싶은데 왜냐면 그래도 백신 안 맞고 그래도 직장에서 잘릴 정도로 하면 그래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 그래도 예수님 뭐 제시카 유흥 목사님 그 설거 듣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한 거잖아 예수님 바람 보는 사람들이잖아 그래도 들림을 사모하잖아 노화방주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도 그럴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없잖아 들림 받을 사람 정작 거기 안에서는 알잖아 나도 그래 나도 몇 명 없어 예보 물론 나현수 목사님 가서 입기도 하고 또 나 통해서 입히시기도 하고 그랬잖아 그치? 그 몇 명 없잖아 나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근데 거기서도 나 알지 없다는 거 들림 받는 사람이 없구나 없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들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믿고 나긴 들림 받을 거야 하고 노력하잖아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나랑 또 틀리잖아 나는 아유 안 됐구나 이 정도지만 예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야 지금 예수님의 자녀들이니까 예수님의 아들 딸이니까 그래도 나를 믿는다고 하고 나한테 막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들도 사랑하니까 마음 아파하시는 거야 지금 그렇게 살아서는 들림 못 받는다고 지금 천국에도 못 가고 얼른 죄를 끊고 얼른 회개하고 이제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살아야지 정말 그 길이 얼마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주의 곤욕 내가 다응하고 그런데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누리겠네 타협하면 안 된다고 적당히 믿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기쁨 왜 기뻐할 거 뭐냐 주의 폼에 안기고 주님이 이 길 힘을 주시니까 힘들지만 그 길 가자 이렇게 하시잖아 그래야 들림도 받고 성안에 산다 그렇게 적당히 믿어갖고 안 된다 물에 불탄듯 술에 술탄증 적당히 타협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안 된다 그러시는 거야 지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복도 입고 때로는 막 그러면서 들림 받을 거라고 착각 가운데 난 들림 받을 거야 이러고 산다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거지 얼마 없는데 거기 안에서도 진짜 어렵더라고 저도 막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긍하지 마라 늘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왜 그러시겠어 이 육신이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정말 어렵더라고 이게 끝까지 주만 바라보고 이게 끝까지 바라보고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이게 해보니까 환란도 오고 그런데 이게 지금 환란 와서가 아니야 이게 내가 문제더라고 내가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이더라고 알고 보니까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이기는 자가 그렇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나와의 싸움이야 나와의 싸움이야 해보니까 나와의 싸움이야 이거는 정말 인내하는 게 이렇게 어렵더라고 해보니 인내가 물론 전도사님 와서 막 정신 없고 막 난리 나고 물론 힘들었지 정신 없었지 밤낮으로 새벽으로 막 오고 막 그 남편이 데리고 오고 막 말도 못했어 전화 오고 막 그 집에 가기도 하고 아주 정신 없었어 그런데 그게 그거보다도 더 더 힘들었던 거는 나와의 싸움이더라고 나와의 싸움 그냥 마음이 높아지는데 뭐 아니 뭐 높을 게 있어 여기에 뭐 높을 게 있어 아무것도 높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높아지더라니까 마음이 오쭐해져 그 모습 보면서 야 난 너보다 낫다 아니 불쌍히 여기고 안 됐다 어떡하지 막 이래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오히려 자긍해지더라고 야 난 저 걔 안 돼서 다행이다 이런 식으로 악하더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못했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있으니까 막 검색을 해 어디 뭐 시골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그래서 그래 목사님들이 막 이사를 다니고 막 떠나고 이해가 가 여기서 막 지루해 나 어디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지 좀 이렇게 시골 같은 데 가서 살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원하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보니까 낙심이 되고 그럼 또 뛰쳐나고 싶어 그냥 어디든 막 바람 쐬고 싶어 막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고 싶어 어?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지루해서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말씀을 막 주면서 자긍하지 마라 교만치 마라 너도 꺾일 수 있으니까 자긍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거야 조심해 막 경고하셔서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막 추스리고 그리고 또 예수님 나 또 어디 바람 쐬러 가고 싶어요 나 막 어디 속초고 남편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너무 답답해요 여행 가고 싶어요 이럴 때 안 된다 안 된다 알지 알아 이유를 알아 알지 거기 퍽 빠지면 똑 빠지는 거 알아 기도 말씀에 전무해 막 나 이자 가고 싶어요 시골에 막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어요 동물도 키우고 나 이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된다 들림 받을 준비 해야지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영생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해 주시더라는 거야 늘 깨어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내가 도적같이 온다 막 말씀하시는 거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그 황금길에서 주의 영광 바라보고 주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리라 나의 예수님을 내 맘속에 늘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늘 나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말씀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막 말씀하시는 거야 그날에 너는 황금길에서 내 영광을 바라볼 것이고 주의 팔로 내가 널 안을 것이다 그렇게 막 말씀하신다고 그날에 들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찬양 속에서 막 말씀하셔 그날에 주님의 영광 보리라 등불을 들고 서 있어라 주님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막 찬양 속에서 말씀 통해서 막 말씀한다고 지금도 말씀하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계가 우리만큼은 이 좁은 길 안에서 예수님의 붙드심을 받고 예수님 손잡고 가야 되는 거야 어찌하든지 나만큼은 나는 그럴 때가 있어 아 예수님 마음 예수님 예언을 막 듣다 보면 예수님이 막 내 앞에서 목사님 박종관 목사님 나 이렇게 얘기하면 막 내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부부를 아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껴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막 이럴 때 또 막 예언 말씀할 때 아 우리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내 앞에서 막 영광 돌리고 예수님 뭐 이렇게 막 말씀하시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나를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님 위해서라도 내가 천국은 꼭 가야겠다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야겠다 예수님 예수님 마음 기쁘게 해서라도 내가 천국은 가야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야 솔직히 내가 예수님 내가 지옥에 가 있으면 우리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니 그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 가지고도 예수님 지금 마음이 막 찢어져서 이렇게 막 열분을 토하는데 나는 편이 안 돼 나는 덤덤해 사실 그 사람들하고 뭐 나하고 형제도 아니고 솔직히 나한테 붙어있어서 예복 입고 이런 사람들도 내 형제가 아니니까 그런가보다 저 선생님 봐도 그런가보다 이래 솔직히 막말로 내 자식이면 울겠지만 내 남편이면 사람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나도 예수님 마음이 닮아져야 되는데 솔직히 안 되네 내 남편이면 막 울겠지 난리를 치고 어떻게 할까 병원도 다니고 했겠지 근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 불쌍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자긍해지더라 근데 그 낫동에서 예복 입고 막 어쩌고 했는데도 예수님이 그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막 아파서 막 나를 통해서 막 말을 하는데 아무 감동 나는 아프지도 않아 솔직히 근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우리 부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내가 지옥에 가서 있으면 내가 남았으면 남으면 남으면 무조건 지옥이야 생각해봐 남으면 무슨 어떻게 어떻게 살아 못 살아 고문하고 지옥 갈텐데 고문할텐데 십봤지 유튜브에 간증 들어보고 목사님들 간증 들어봐도 알잖아 그냥 안 하잖아 뭐 이렇게 칼로 이렇게 단두되는 그런 쉬운 거 양반이라잖아 그건 양반 근데 거기까지 얼마나 두려워 근데 고문은 안 되잖아 고문 남으면 끝인 거야 일단 끝이야 표책을 봐도 그래 끝이야 어디든 다 수색해서 잡아와 드보라 전도사님들 수색해가지고 지하든 땅굴이든 어디든 두메는 산이든 다 잡아와가지고 수용소에 가둬놓고 고문하기 시작하다는잖아 고문한대 고문에서 받게 한대 칩을 다 공통적으로 다 말씀하잖아 그 말들을 그러니까 일단 들림 받을 것밖에 길이 없다고 근데 근데 이 예수님이 이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다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할 유튜브도 듣고 하니까 그런가 봐 또 외부에 여기 안 오지만은 또 성적 공부할 때 그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듣게 하시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나는 알지 아 어렵구나 이런 거 알지만 말을 안 할 뿐이야 그런 거 말하지도 말고 그러면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 소망을 너는 끝이야 지옥아 그렇게 하면 지옥아 이렇게 말하게 안 하셨고 진짜로 하나님은 전수님조차도 그렇게 말하게 안 하셔 소망 주지 꼭 낙심치 않게 하지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면 이렇게 좁은 길 가는 사람도 까딱하면 나올 수도 있잖아 까딱하면 교만해지고 까딱하면 또 다시 넓은 길로 갈 수도 있고 까딱하면 또 뛰쳐나올 수도 있는 거야 사단과의 싸움이고 뭐 환란이고 그걸 떠나서 일단 나와의 싸움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끝까지 가는 게 어렵던데 근데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서 아 내가 끝까지 가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 길을 가야겠다 나만큼은 예수님 마음 기쁘게 해줘야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야겠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살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아 나 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도 나보다도 더 원하시는 거야 내가 천국에 와 있기를 내가 들려 올라가기를 예수님이 그 주고자 하는 그 집 주기를 원하시는 거야 내가 내가 남았다든지 지옥에 가서 불 속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 찢어지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꼭 천국 가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지 견뎌야지 견뎌야지 꼭 가야지 꼭 가자 그런 각오인 거야 힘들어도 참고 견뎌고 참고 간다 가자 가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좁은 문 좁은 길 이 누가 예수님이 알려줘서 이걸 글로 썼대 한번 읽어보고 이거 마칠게요 이거 읽어보고 어떤 목사님이신데 예수님하고 이렇게 동행을 하시나 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해가지고 예언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근데 이거를 이제 어디서 발췌했냐면 네이버에서 찾았어 근데 한번 읽어볼게 이게 너무 은혜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 같아 보니까 시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참 은혜롭더라고 한번 읽어볼게 좁은 문 좁은 길 잘 들어봐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피로 물든 생명의 이 길 천천히 가도 좋다 대신 앞만 보고 가거라 천천히 네 속도에 맞춰 너와 함께 걷고 때로는 넘어진 너를 일으키고 힘든 너를 업고 갈 테니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거라 고개를 돌리지 말아라 눈동자도 돌리지 말아라 피로 물든 이 십자가의 길 앞만 보고 나아가라 너의 끝은 반드시 올 것이며 너는 네 수고의 보상을 반드시 받을 것이니라 이 길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닌 이 마지막 때 영광의 길이란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니라 이 길을 마칠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너의 동반자가 되어 너의 기쁨과 슬픔을 너와 함께 나누리라 내가 이 길에서 언제나 너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너는 영원히 기억하거라 너와의 약속이니라 다시 기억하라 너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음을 결단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우서 1장 5종일을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미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대미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우론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10편 27편 1절에 다윗의 시야 여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인지요 웬 은혜인지요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 끝까지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를 이기며 정말 사단을 이기며 환경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힘과 능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늘 품에 안겨서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여 주님 오실 때 꼭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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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